그럼 언론 비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흥시 도시재생유질사업 추진 현황을 기재로 정용복 도시주택국장께서 부리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균형발전은 도시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57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장기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중심의 물리적인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와 문화일보에서 주권하는 도시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3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래산 참마을 도시재생, 정황동 도시재생, 한울타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기반시설 개선,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지역경계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스마트 편의시설 설치, 시민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시의 대표적인 원도시민 대야신천동은 지역이 간직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래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및 지하공용주차장 건립, 구시흥극장 리모델링, 호연로 가로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지역의 대규모 거점인 소래초등학교는 운동장 지하에 GX실, 자군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동교길을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담장 정비 등을 추진했습니다. 방추되어 있던 구시흥극장은 시민의 바람을 담아 지난 5월 공연, 전시, 문화체험이 가능한 소래아트센터로 재탄생했으며 디아오골에서 신촌동 문화의 글에 이르는 호연로는 내년까지 가로 환경개선을 위한 전시 및 통신설로 지중화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황동 도시재생은 올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시흥정황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황동 1799-2번지에 올림센터와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 12월 중공 예정입니다. 10층 규모의 올림센터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미술관, 지역아동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컨벤션홀딩이 들어서고 470세대가 입주할 행복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이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동 876-312번지 1호는 내년 상반기 시흥정황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공을 완료하면 총 859세대가 입주해 주거안정화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디아동 도시재생은 492-29번지 1호 내 공유주방, 학습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어울림센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했습니다. 도심 속 공원인 디아동 뱀내공원은 어린이 놀이 마당을 조성해 이용자를 확대하고 지하 2층 63명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마련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사에 착수해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군자동과 신천동이 도시재생률사업의 준비단계격인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자동은 주민주도 아래 안전한 길을 만들기, 마을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마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완료했고 신천동은 마을자원고도와 안심통학로 조성, 1집 1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시흥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변경 및 검표율, 용종률, 체두한도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부여로 도시재생사업의 여건이 크게 교센되 산업, 주거, 복지, 행정기능이 집적된 거점으로 신속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은 그 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반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기관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시재생혁정협의회, 주민주도용, 주민협의체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